안녕하세요. 수산입니다. 오늘은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반둥광장 앞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반둥버스를 탑승하여 시내 한 바퀴를 돌아보고 시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반둥에는 몇 개의 투어버스가 있는데 저는 이곳 반둥광장 앞에서 가장 인기있는 반도로스를 타고 반둥의 주요 관광 포인트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반둥도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반도로스라는 야외 버스를 타고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받으며 구경하는 것입니다. 그들이 색상이 너무 눈길을 사로잡아 놓칠 수 없으며 여러 경로를 제공하며 가장 인기있는 경로는 도시광장 알루알루에서 시작하여 브라가 거리를 둘러보는 것입니다. 메레드카 거리의 반둥시청, 디포네코 거리의 지지락 박물관 건너편, 광장 뒤에 아시아 아프리카 거리 및 기념비 그리고 반둥 그레이트 머스쿨 끝으로 약 1시간 정도 탑승으로 요금은 2만 루피아 한화 약 1700원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. 루피아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한 강의 일환이 일상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심지어 이는 인터넷 뇌스로 엠바될 뇌스로 뇌스로 이는 이는 뇌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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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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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제작지원에서의 주요 카아몬 리포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는 헌ani스의 언어로 말이죠. 사실 여기 많이 곳곳이 많은 곳곳이 있어요. 아니,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,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제가 남아있는데 어떤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왜요? 왜냐하면,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이후에, 제결은 분리에 다니는 사람은 제일 많은 곳에서 저는 이 아이템이 학습을 보고 가고 싶어서 우리는 다기고 싶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까 오류원을 바꾸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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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do you call it you didn't find it the information where where you have to go and run the places you need a to the sky or 아, 이게 왜요? 그냥 그냥 혼자서 아, 알겠죠 아무튼, 왜요? 5일에 추천하는지 한국 여행을 추천하는지 아, 아... 그니까 너 혼자서는 여행을 받을 수 없는 여행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을 받을 수 있는 여행을 받을 수 있는 그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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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그치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행을 찾으러 갈 수 없죠? 여기서부터는 여행을 찾으신다고 생각하시죠? 네, 만약에 여행을 찾으신다면 제 친구들에게 여행을 찾을 수 있다면 여행을 찾으러 가고 싶다면 제 친구들에게 여행을 찾을 수 있겠어요 okay because i i'm a tourist guide also the indication that they getting up your main point and then it will please check the some uh your guys and travel agency i think maybe maybe later after these these two weeks you can okay you can you come here something information i will say sobFL, sobストong, waa good 그렇군요 아멘 ahora ahora 이제 하늘이 오대, 바다에 뵙게 이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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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그 나머지 이 부모님 하니 하느 무슨 반둥 액관들의 이 곡은 그 곡의 생홍 어떤 노래가 되요? 이 노래가 바늘의 시아의 파일 시아의 파일? 바늘의 시아의 파일 감사합니다 육성 메이드라인 성중 세븐 성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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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약 1시간 동안 친절하게 설명해준 안내인 및 그의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비웠고 스스로 쌍둥이 형제라고 할 만큼 서로 빡빡이 머리를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금까지 반드로스라는 오픈카를 타고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. 물론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심장이 가능했고 일부는 영어로 설명해줘서 좋았습니다. 길고 너무 단순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